오늘은 제가 치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치매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종류마다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종류마다 증상을 알고 있어야 또 미리미리 빨리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이 종류마다 치료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 4가지 종류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가장 흔한 알짜이머 치매고요. 두 번째는 루이소체 치매 또는 루이소체 파킨스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혈관성 치매, 네 번째는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하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장 흔한 치매, 알짜이머 치매는 뇌에 아밀로이드, 타우라는 물질이 축적이 되는 것이죠. 이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적인 증상이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장 치매하며 떠오르는 증상입니다. 바로 기억력 저하입니다. 그래서 단계 기억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또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잘 못 들었다고 다시 계속 되묻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는 아주 가까운 과거, 몇 주 전 또는 한 두 달 전의 일도 함께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력 저하가 바로 알짜이머 때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소재 치매인데요. 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경우입니다. 바로 알파티노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이죠.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기억력 저하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바로 인지 기능의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집을 잘 못 찾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헛것을 보는 환각이라고 하죠. 또 뭐 환각 상태를 잠깐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감정이 변화가 되면서 자꾸 화를 막 낸다든가 이런 감정 변화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또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기능의 변동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증상이 바로 로이소체 치매의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파킨슨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동작이 아주 느려지면서 구부정한 상태로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노화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나이가 드시면서 자꾸 허리가 구부러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혹시 이것이 파킨슨의 증상이 아닌가 한번 꼭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 치매로 진단되기 전에 아주 수년 전 또는 십수년 전부터 바로 심한 잠꼬대를 한다라는가 또는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신경과 선생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반드시 미리 미리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치매 있잖아요. 알찌아이머 치매와 이 루이소체 치매가 혼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혼합형 치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찌아이머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약 40% 정도가 루이소체 치매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이 섞이면서 매우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혈관성 치매인데요. 이것은 뇌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뇌경색이라든가 또는 뇌출혈과 관련되어서 생기는 이러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이 뇌경색이나 이러한 뇌출혈 같은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상이 평소에 전조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말이 어느라지고 또는 행동이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혹시 뇌의 어떤 뇌경색에 의한 이런 치매 증상이 아닌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혈관성 치매는 앞에서 얘기했던 알짜이머 치매와 루이소체 치매와 치료 방법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혈관에 대한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이 혈관성 치매의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알코올성 치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알코올성 치매는 60대에 생기는 치매라고 알려져 있죠.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기는 치매입니다. 젊을 때부터 술을 많이 드셨던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치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원인은 바로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었던 분들이 60대가 되면서 증상을 나타나는데요.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은요. 기억력 저하보다는요. 오히려 충동 조절이 안 돼가지고 성격이 변화됐다고 느껴진다든가 또는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행동이 이상한,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또 의욕이 확 떨어지는 증상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의욕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의욕이 자꾸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진다. 이런 것도 알코올성 치매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알코올성 치매의 특징은요. 술을 오래 먹어왔기 때문에 이 치매 증상 이외에도 뇌과적인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감경화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최장애 기능도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알코올성 치매가 있다면 뇌과적인 검진도 함께 하셔가지고 함께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치매 종류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치매 종류가 구분이 돼야 치료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증상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알고 계시면 앞으로 치매 예방할 때 큰 도움이 되시고요. 또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한 뇌로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